축하한다 집행관 그대의 노력으로 더그를 상대할 희망이 생겨났다 하지만 우리 안에 새로운 위협을 마주하게 되었지 그대가 자리를 비운 사이 심판관 알다리스와 아이어의 칼라의 생존자들이 우리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켰다 이럴 수가 참으로 끔찍한 소식이군요 알다리스가 왜 우리를 배반한 겁니까? 알다리스와 동료들은 아이어를 버리고 우리와 어울린 일이 잘못이라 믿고 있다 그 편견 때문에 대의회의 죄를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고 지금도 알다리스와 충성스러운 기사 단호는 우리 성진을 공격할 채배를 하고 있어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그만으로는 부족했단 말입니까? 데모씨요 정말 확실하신 겁니까? 확실하고 말고 집행관 암흑기사단의 데모이자 이 세계의 관리자로서 나는 그대에게 법무반 알다리스를 제거하고 이 반란을 지체 없이 진압할 것을 명한다 저그가 공격태세를 갖춘 지금 이에 반대할 일은 아무도 없어 뭔가 석연치 않군 데모님은 언제나 지혜롭고 온화한 분이셨는데 분명 일리는 있지만 참으로 데모님답지 않은 결정이군 뭔가 이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형제를 처치해야 합니다 아돈이 우릴 용서하시게 해 아돈이 우릴 용서하시게 해 빈박한 상황이 되면 모든 암흑기사가 암흑집정관으로 병합할 수 있네 아군 전사들이 부전 중인다 그 단어를 통해 니의 전사들이 희생되겠지만 암흑집정관의 힘으로만 이 알다리스의 세력에 맞설 수 있을 테니 제라시굴이다 아이어를 위하여 냉마 뭔가 제라시굴이다 그리들이다 흡수해라 난 흡수해라 난 가겠다 에라시굴리오 아이언을 위하여 에라시굴리오 좋다 냉마 원다 그리들이다 아군이 공격받으시냐 그대를 어떻게 도우면 되겠소 모두 끝났소 심판관 암흑력과 함께 투항하고 다시 힘을 합쳐 저그를 박멸합시다 어둠의 존재여 아이언의 기억을 퇴색시키고 너희와 함께하나 차라리 서둘러 죽음을 막겠다 너희 운명은 데모가 칼날 여왕과 손을 잡은 순간 확고히 결정되었다 아이언을 섬기는 우린 절대로 캐리건 무리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다 아우다니스 이성을 찾으시오 캐리건은 변했소 이제 그 누구도 누예로 만들려 하지 않소 우리가 그대를 처치하게 만들지 마시오 언제까지 그렇게 순진하게 살 텐가 아르타니스 너희가 수정을 해소하는지 난 너희 데모가 더러운 비밀을 숨겨왔음을 알아내 데모는 세뇌를 당했고 이 모든 이럴 시간 없다 캐리건 대체 무슨 짓이야? 넌 쓰레기를 대신 처리해줬지 마음 아픈 척하지 말라고 추억한 생명체야 이건 프로토스의 일이지 네가 끼어들 일이 아니다 이 세계에서 당장 사라져라 다시는 네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래 난 목적을 이뤘으니까 너희 손을 빌려서 변절한 정신체를 깔끔하게 파악을 했으니 잘 지내라고 위대한 프로토스 다시 보게 될 거야 빠른 시일 내에 바이러타니스 다시는 네 앞에 바이러타니스